오늘은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으로 그러면 돈이 다 들어가는 건가? 글로벌 자금들은 어디를 향해 가나요? 통화가치가 강할 것 같은. 내가 사그면 저절로 불어나는 그쪽으로 가고 고금리를 쫓아서 움직여 왔었는데 미국이 물가만 높았겠습니까? 금리는 얼마나 높았겠어요? 볼커 총재 모셔가지고 20%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면 고금리를 보면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냐? 아니면 이 물가에서는 내 자산가치 미국에서는 보존하기 힘들겠어.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갔느냐? 나간 게 좀 더 많다.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미국에서 돈이 웅장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쑥 빨려 들어간다? 라고 하면 뒷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오셨습니다. 김효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저희 김프로님과 마트레이드를 했죠. 여기서는 김프로를 보내드리고 김효진 연구원님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나요? 오늘은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부거운 얘기랄까?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곱씹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가 몇 년 만에 역전됐다. 미국, 중국?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앤화가 몇 년 내 최저치로 갔다. 이러다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되면은 또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지금 금리 이야기 아마 몇 달째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일 텐데 금리가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따른 부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파급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자금 유출 이런 사실 무시무시한 단어들이죠.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예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미국으로 그러면 돈이 다 들어가는 건가? 금리도 높고 달러도 첫 번째 차트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차트는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지금 2년 만에 100포인트를 상회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것 같다, 더 안 올라갈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은 어디를 향해 가나요? 통화 가치가 강할 것 같은. 내가 사두면 저절로 불어나는 그쪽으로 가고 고금리를 쫓아서 움직여 왔었는데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저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달러도 많고 미국과 관련된 자산들 요즘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국내도 하시지만. 달러 좀 많이 사놓으셨어요? 오늘 그런 이미지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원 달러가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가 아니라 미국으로 돈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 흐름이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조금 더 가야 되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 뭐 이렇게 막 되게 난리인데 돈을 미국이 되게 어지럽다던데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꽤 잘 먹고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빼지 않아. 이 정도 마음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괄팡질팡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리 이야기 여기다가 환율을 섞은 거기 때문에 천천히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게 꼭 내가 돈을 바꾸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그 직접적인 영향인 거고 우리 시장에 또 거의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환율이라고 하니까 주의기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2페이지 차트부터 제가 아까 구두로 지금 국가별로 미국의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 차이예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는 거의 10년 만에 역전입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는 다른 나라랑 같지는 않아요. 한국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막 역전되고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폭이 이제 줄고 있죠. 이게 다 뭐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요. 중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이제 넘사벽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희가 보통 채권 투자를 하지는 않고 관련된 ETF도 있습니다만 뭐 한국 ETF 국채 ETF는 사고 일본 국채 ETF는 팔고 뭐 이렇게까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IMF 경험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 항상 저희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너무 겁나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8년도에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자금이 유출했다. 이런 뉴스들도 어쩌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금리가 낮고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국가들로 돈이 들어갔었어요. 채권 시장에서. 그렇겠죠. 주식에서야 돈이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놓고 보면 정프로님이 만약에 달러도 가지고 있고 다 온 나라 통화를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국 금리가 2.7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 금리가 2%면 미국 국채 사시지 않겠어요? 더 많이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꼭 채권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돈이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시장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녹록지가 않은데 이거 굳이 한국 시장에 뭐하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한 30년 동안의 그런 패턴들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자금이 막 IMF 제가 아까 IMF 말씀드렸지만 IMF처럼 막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돈들이 이제 저울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게 환율하고 엮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뭐 제가 차트는 환율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7%를 주는 미국 금리가 있고 2%를 주는 어떤 나라에 채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미국 채권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글로벌 자금 시장은 고금리를 쫓아서 움직입니다. 0.1% 0.2%에도 그거를 쫓아서 가요. 그거의 증거가 어떻게 보면 증거랄까요? 아니면 반영된 것들이 환율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통하는 강세로 가는 패턴들이 이제까지 2016년 이후부터 그렸지만 더 길게 그리면 훨씬 더 잘 보여요. 워낙 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달러 지수가 2년 만에 100을 찍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고민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사실 올리는 거를. 그렇죠. 연주는. 연주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 올린다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락다운을 하고 있는 중국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 미국이 많이 높겠죠. 당연히 이제 미국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러 지수가 안 그래도 100인데 더 올라간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돈이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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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안 그럴 것 같아서요. 안 간다고요? 미국으로? 안 그럴 것 같아서. 왜요? 아니 금리는 지금부터 설명을. 아 그 지금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이렇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에 정 프로님이 되게 그렇겠죠.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네.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미국으로 쭉 빨려 들어갈까? 저는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페이지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너무 길게 그려놔서 저 꼬리에 올라간 게 되게 귀엽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혼비백산할 정도로 금리 지금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은 글로벌 자금은 고금리 채권을 쫓아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국채금리가 2.7%가 됐습니다. 2.8%가 됐습니다.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명목금리예요. 물가랑 성장이 합해져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다. 부동산도 물가 상승률이 100인데 부동산은 300이니까 이게 훨씬 압도적이다. 우리가 물가를 빼고 계산하게 돼요. 실제 내가 먹은 돈이 얼마냐를 계산할 때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지금 2.7%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인가요? 아 금리가? 네.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물가 빼면 아마 마이너스 같은데요? 엄청 마이너스. 그렇죠. 저 노란색 선이 아 물가예요? 물가를 뺀 거예요. 실질 금리. 아 실질 금리. 저게 이제 BEI를 빼긴 하는데 제가 예전 시계열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미국 채 10년물에서 소비자 물가를 뺀 겁니다. 역대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물가가 1980년 이후에 최고치니까 생각해보면 약간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꼬리가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엄청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있고 역으로 이렇게 쭉 앞으로 눈을 해서 보시면 1981년도에도 지금만큼 마이너스. 1975년도에도 지금만큼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 금리가 그게 높던 낮던 실질 금리도 플러스 명목 금리도 플러스일 때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저게 75년, 81년처럼 명목 금리는 계속 올라가 까만색 선은 계속 우산이 하는데 노란색 선이 이렇게 푹푹 꺼지는 데랑 똑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생각하기에는 실질 금리가 당연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해외에서 글로 돈이 몰린다는 건 사실 내가 미국 가서 돈을 쓰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투자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목 금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렇게 실질 금리 그려보는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해박하시겠어요. 근데도 지금 미국으로 채권 시장으로 돈이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간 거는 정프로님 말씀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일본에서 예를 들어 일본의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에서 빌려서 어쨌든지 간에 미국을 투자하면 그러면 그래도 이득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일부 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이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단위가 되게 크잖아요. 단위가 크고 환 해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프로님이 발행하신 환율이 막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10년에 20년에 이렇게 투자를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저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채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니까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국채 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뺀 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계산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차트에서 저 실질 금리, 노란색 선이 지금 70년대처럼 훅훅 내려가서 이거 옛날하고 똑같이 봐도 되는 거야? 아리송해질 찰나의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저 75년, 81년 저렇게 훅훅 미국의 실질 금리가 굉장히 마이너스 물가보다도 국채 금리가 낮을 때 달러 가치가 어땠냐면 약세였어요. 굉장히 가파른 저희가 이런 표현, 요즘은 그래도 인플레가 다시 많이 나타났으니까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희석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100개가 있고 만 개가 있으면 만 개가 더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더 좋은 값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사실 통화 가치는 약하게 되고 이거를 강력한 기술력과 금융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달러 가치를 그 많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지를 해온 게 지금까지 미국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주요 국가 중에서 물가가 가장 높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실질금리는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더 높죠. 가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제가 자꾸 중국 이야기를 들여서 약간 대립구도가 아니라 최근에 중국 금리가 락다운 때문에 하락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금리는 올라가고 중국 금리는 낮아지네. 그러면 이제 내가 중국 금리 중국 채권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그럴 거야.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거고 중국은 지금 경기를 부양해서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내년까지는 더 갈 것 같애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미국 자산 비중을 늘려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니 실질금리는 실질금리도 플러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통용이 된다면 달러 더 강세 미국으로 돈 더 간다. 그런데 실질금리를 보니 마이너스 폭이 엄청 강하다. 마이너스 폭이 엄청 크고 그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돈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환율이 얼마 갈 것 같아요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돈이 미국으로 쫙 집중되면 한국이고 중국이고 다 신흥시장국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거예요. 우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하락은 했지만 막 엄청 폭락했다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희 2013년도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돈이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쫙 집중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지만 글로벌 자금이죠. 글로벌 자금들이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 가는 게 맞는데 저 물가도 보고 실질금리도 보면 내가 이거 미국으로 돈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질금리라는 게 결국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거라고 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당장 오늘 하루만 보지는 않고 어쨌든 미래를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플레라는 게 지금 대단히 오랫동안 지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까에 대한 이거는 아마 많이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뉘어져 있죠. 시각들이 그러면 인플레가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잡힌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금방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거기서는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마지막 장표에 넣어놨는데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환율이건 금리건 사실은 우리 한국분들도 외국 채권을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기관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혼자 어떻게 움직이기도 중요하지만 미국 금리는 어떻고 중국 금리는 어떻고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독일 금리는 어떻고 상대적인 비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금리를 놓고 보면 어제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나왔습니다만 숫자가 되게 낮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고비는 좀 지나가나 보다. 이런 가문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뭐 그럴 것 같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많이 벌어졌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이 최악이 아니고 앞으로 올라간다면 미국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미국의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높게 갈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올해 연말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 중국의 금리 물가는 계속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됐다고 하면 미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한데 지금 물가를 쭉 놓고 봤을 때 연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중국 보다 미국의 물가가 높다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죠. 실제로 197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좀 긴 차트들이어서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인데 저 위에 차트부터 보실까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물가예요. 까만색 선이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글로벌 물가가 전쟁에도 영향을 받고 국제 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물가가 대부분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70년대에는 미국의 물가가 유독 높았어요. 미국의 물가가 유독 높았는데 이때 어떻게 움직였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율상에서는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쓱 보니까 미국은 물가를 잘 못 잡네. 그럼 내가 저 통화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약해지는데 그럼 차라리 독일이 난 거 아니야? 라는 셈이 가능했던 것 같고 저 밑에 차트가 뭐냐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해외 자금 이동이랄까요? 투자들이 사실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서 굉장히 작은데 저 막대기가 밑으로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미국의 금융자산 산 거예요. 채권 사고, 주식 사고 산 거고 저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 것보다 미국에 있는 돈들이 밖으로 나간 게 더 많은 거예요. 미국 자산을 엄청 샀네요, 지금. 그럼요. 80년대 이후에 또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샀네요, 계속.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이 채권말도 1조 달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높을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 돈들이 움직였냐면 돈이 나갔어요, 미국에서. 물론 저게 200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나간 게 많았냐? 아니면 고금리를 쫓아서 미국이 물가만 높았겠습니까? 금리는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랬겠죠. 또 볼커 총재 모셔가지고 20%까지, 15%, 20%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면 고금리를 보면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냐? 아니면 이 물가에서는 내 자산가치를 미국에서는 보존하기는 힘들겠어. 차라리 나가는 게 낫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갔느냐? 나간 게 좀 더 많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미국에서 돈이 왕창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쑥 빨려 들어간다? 라고 하면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 정 프로님하고 저랑도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쑥 몰리거나 아니면 우욱 나오거나 그러기보다는 들어가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을 사라는 거야? 한국을 사라는 거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돈이 쑥 말려 들어간다는 정말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최악으로 갈 가능성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고 아까 정 프로님 주신 질문이 이거였던 거 같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하는 거 아닌데 미국의 물가가 계속 높다라고 생각해야지 김효진이 말한 그런 논리가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더 물가 측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는 유럽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도 막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굉장히 혼선을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를 이루는 거에는 에너지 가격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집값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차트들을 보면 미국이 좀 그래, 물가가 저도 엊그제 나오는 물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쓸어내리고 이제 물가에겐 좀 덜 해도 되려나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그래도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편입니다. 이 차트 제가 몇 번 보여드렸어요. 국가별로 임금을 비교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른 나라들 다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어요. 그래서 월급이 깎였다 늘어난 사람도 있고 늘었다가 준 사람도, 영국은 그렇네요. 늘었다가 준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약간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점프업을 했고 지금 저 끝에를 제가 워낙 길게 그려놨는데 저 끝에를 보면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금이 이제 무서운 거는 한 번 올라가면 낮아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무슨 물가가 올라가나요? 임금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애들 성적 빼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임금, 임금 내 월급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지표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연말, 내년까지 봤을 때 유럽의 물가가 미국보다 더 높은 데서 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연준도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리려고 하고 국채금리도 이제 올라가면서 돈이 뭔가 미국으로 쭉 집중되는 거를 생각하실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차트가 1960년대부터 보여드린 차트들도 있었고 1970년대부터 보여드린 차트도 있었어요. 내가 저 옛날까지 왜 봐야 될까?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하고 좀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저 때랑 지금이랑 꼭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예전 경험들에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면 돈은 예전 흐름하고 또 비슷한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굉장히 집중되기보다는 나오는 돈,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서 굉장히 일방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도 자금 유출되면 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 기준금리 역전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자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유출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물론 예전에도 미국은 강대국이었고 양극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국하고 70년대 혹은 80년대 초 이때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미국이란 나라가 물론 대단히 잘 사는 선진국이긴 과거에 했지만 그래도 리스크라는 게 존재했던 혹시 어떻게 되면 이념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 않나?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이런 데가 정말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런 데가 훨씬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미국 외에 다른 선택지를 글로벌 안전함을 추구하는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외에 다른 선택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역사를 관통하는 이런 고퀄 질문. 그렇습니까? 김 프로님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김 프로님 KB 같지 않아요 지금. KB대로 같지 않아. 제가 오늘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70년대에는 60년대에도 그랬지만 미국이 되게 신흥 강자랄까요? 내가 넘버원이야 하면서 이렇게 추치고 나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위가 더 굳건해 보이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이 그냥 영국에서 막 이민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러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돈 되게 많이 벌었대. 그리고 뭔가 달러를 통해서 그때는 달러가 이렇게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달러가 되게 많이 통용되네. 다 달러로 거래하자고 하네. 이런 게 쫙 쌓아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든다. 중국이 그거를 노리려고 한다. 어쩐다 그래서 굉장히 다를까? 절대적인 레벨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의 미국이 훨씬 강하고 크고 기술 같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놓고 보면 그때는 약간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는 태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되게 이렇게 저 다리 기울 거야. 아니야, 다시 찰 수 있을 거야.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달러 다 버려라고 하면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그래도 달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샘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이거는 맞나요? 미국 채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렇게 사면 미국이 예를 들어 1조 달러를 풀어도 풀면 원래 1조 달러만큼 나라의 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전 세계 국가가 다 채권들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그냥 다 인플레이션 나눠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진 않나요? 돈을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은행이 미국과 같은 QE를 했다라고 하면 이 QE를 통해서 막 그게 갑자기 우루가이가 생각나죠. 우루가이까지 유동성이 풀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경제에서 달러라는 강력한 툴을 가지고 전 세계 유동성을 사실은 쥐락펴락이라니까 좀 씁쓸하네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미국이 푼 돈들은 전 세계적으로 풀려나갔을 테고 그게 외국에서 국채를 사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좀 낮았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이제 신흥국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았던 게 사실은 물가 안정에는 더 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푼 돈에 비해서 물가가 낮게 유지됐던 그러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US 달러가. 우리는 이제 원유 결제할 때도 US 달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US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 우리는 3천억 불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달러값 떨어지니까 우리는 기름값을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못이 아닌데 미국의 달러값 떨어졌다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돈을 열심히 막 찍어내서 막 인플레이션 원래는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판 것보다 훨씬 덜 당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책들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은 달러. 그렇습니까? 가장 강력한 상품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달러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여튼 오늘 결론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쪽으로 돈이 전 세계 자금들이 쏠릴 것에 대한 우려가 우리 이제 다들 있는데 생각보다 실질 금리 자체는 오히려 지금 미국 물가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그렇게 돈이 쏠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일방적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희망합니다. 네. 희망합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또 크게 우리 시장을 한번 바라본 또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